안녕하세요. 재미재미 웹툰 잼잼입니다. 오늘은 1화부터 주인공을 죽여버리는 패기있는 웹툰, 이제 곧 죽습니다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이제 곧 죽습니다는 2019년 4월에 연재를 시작한 신상 웹툰이에요. 직관적인 제목 때문에 무심코 클릭해보았다가 보기 시작했는데요. 네이버에서 작정하고 미뤄주는 웹툰도 아니고, 작가들도 전혀 인지도 있는 작가가 아닌 처음 보는 작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금융웹툰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그럼 이제 곧 죽습니다의 특징부터 줄거리, 13번의 죽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는 주인공 최이제가 자살을 결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서로 나나가 되도록 취업을 하지 못하고 주변에서는 한심하다는 눈빛을 숨기지도 않으며, 6년을 사귄 전 여자친구는 헤어진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질 않나, 이렇게 스스로 작아지는 일상이 반복이 되다 보니, 최이제는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깁니다. 깔끔하고 쿨하게 죽기로 했다. 죽음은 내 고통을 끝내줄 하찮은 도구일 뿐이다. 죽는 건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난 내 죽음을 완전히 통제할 것이다. 그리고 최이제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빌딩 옥상에서 몸을 던진 주인공은 바닥에 떨어짐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눈을 뜨게 되고, 그의 옆에는 죽음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최이제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함부로 포기해서 벌을 받는 것이냐고 묻는 이제에게, 죽음은 생명은 상관없고 죽음을 가볍게 여겨 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벌은 바로 13번의 다른 삶과 몸을 주고 죽음을 겪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삶을 받든 무조건 죽지만, 이 죽음을 주인공 의지로 피할 수 있다면, 그 삶으로 계속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삶은 절대 놓고 싶지 않을 만큼 장밋빛일 수도 있고, 자신이 포기한 진짜 최이제의 삶보다 더 힘들고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28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나온 죽음에 대해 분석해볼까요? 첫 번째 죽음, 성공한 부자의 모습으로 깨어나요. 부자로 사는 핑크빛 미래를 꿈꾸었지만,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아마 불에 타서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번째 죽음, 조폭으로 깨어납니다. 배신자라며 망치에 맞아서 7컷 만에 바로 죽습니다. 세 번째 죽음, 학교폭력 피해자로 깨어납니다. 일진한테 복수를 해서 왕따를 극복하지만, 벽돌의 머리를 맞아 살해당합니다. 네 번째 죽음, 마술사로 깨어납니다. 탈출 마술을 하다가 탈출을 못해서 익사합니다. 다섯 번째 죽음, 성범죄자로 깨어나게 됩니다. 연쇄살인마에게 고문받다가 과다출혈로 살해당합니다. 20화 기준으로 여섯 번째 삶이 시작되었고, 아직 죽진 않았어요. 남은 여덟 번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궁금하네요. 여자의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우울증을 앓거나 범죄 피해자의 삶을 살 수도 있죠. 이제 곧 죽습니다는 그림체가 깔끔한 편이에요. 그리고 13번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13번의 죽음의 순간들을 겪어야 한다는, 그동안은 없었던 신선한 스토리입니다. 일단은 주인공이 13번의 죽음을 경험해야 웹툰이 끝날 거라, 여러 인물의 삶을 지루하지 않게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점이 장점이에요. 총 13번을 죽어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에, 이번엔 어떤 이유로 주인공이 죽게 될까? 라는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주인공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삶을 거치는 주인공을 통해, 작품이 건넬 궁극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16부작 드라마로 만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백수에다가 찌질하고 약간의 분노조절 장애도 있어 보이는 주인공 역할에는, 이시연씨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죽음에게 반항하다가 매번 얻어 터지는 신을 찰떡처럼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3번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13명의 배우가 나와야 하겠네요. 지금까지 웹툰 잼잼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 이제 웹툰 보러 가요. 감사합니다.